네, 저희 책 영어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의 내용을 좀 더 정리해서 깊이 있게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은 수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올바른 수거학습법 설명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크게 세 가지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구하고 구동사, 이디엄을 구분하자 이렇게 되어 있죠.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여러 단어가 뭉쳐서 어떤 새로운 의미를 나타내는 그런 표현을 모두 수거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in front of, as soon as possible 이런 것도 다 수거라고 그랬고 give up, 포기하다 이것도 수거라고 그랬고 사실은 그 수거라 불렸던 표현들은 in front of 같은 경우는 그냥 구 라고 해야 맞고요. give up은 phrasal verb, 그러니까 구동사라고 해야 맞고 killing two balls with one stone은 이디엄이라고 부르는 게 더 맞겠죠. 그래서 구, 구동사, 이디엄을 좀 구분해 가지고 세세하게 접근하자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관용 표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이디엄이라고 할 수도 있고 속담까지 들어가는 건데 그런 경우에 그 이디엄은 활용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두는 것이 좋습니다.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너무 이디엄을 많이 활용하려고 하다 보면 좀 어색한 영어가 되기가 쉽죠. 그래서 국내판은 많이 공부를 해서 이해는 하되 활용은 좀 주의하자 이런 말씀을 두 번째로 드리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구동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인데요.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뭐 give up 이렇게 동사 다음에 in, on, up, down, out 뭐 이런 단어가 붙어서 두 단어 혹은 세 단어가 하나의 동사 역할을 하는 것을 이제 구동사라고 얘기하는데 그 구동사를 좀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는 말씀을 또 드리려고 합니다. 1번하고 2번 내용은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방송에서는 구동사를 잘 이해하고 활용하자 이 3번에 대해서 좀 더 상세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 구동사 이디엄을 우리가 구분해야 되지만 그냥 옛날부터 불렀던 방식대로 수거라고 부른다면 우리가 학교 다닐 때 수거는 개별 단어의 의미하고 관계가 없는 새로운 뜻으로 만들어지는 거기 때문에 일단 암기를 해야 된다 이렇게 많이 배웠죠. 저는 그 생각이 좀 잘못되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수거는 개별 단어가 그 의미를 지닌 채로 합해지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암기를 하려고만 하지 말고 이해를 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물론 그 이디엄이라든지 프레이섬 버브라든지 이런 거를 위키피디아나 이런 영어로 된 자료에서 찾아봐도 그 정의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한 단어, 개별 단어의 뜻과는 다른 뜻을 지니게 된 어떤 단어들의 조합이라든지 표현 그렇게 정의가 되어 있죠. 그래서 그 표현을 단어 단위로 분해했을 때 그 단어가 지니는 의미만으로는 그 전체적인 표현을 이해할 수 없는 게 수거인 게 맞죠. 근데 항상 그런 것은 아니고 우리가 어느 정도는 또 유추할 수 있는 것들이 많기 때문에 암기보다는 이해에 중점을 두어서 접근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가 지닌 유추 능력을 과소평가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무작정 외우지 말고 일단 왜 그런 뜻이 됐는지 한번 생각을 해보고 이해를 하고 그래도 의미가 안 통하면 외우면 되는 거겠죠. 첫 번째, 구를 예로 들었는데 at the expense of라는 표현이 있죠. 그 문장, money at the expense of friendship isn't worth it. 그 문장은 우정을 버리고 돈을 선택하는 것은 그만한 가치가 있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worth it은 어떤 것이 어떤 가치가 있다. 이런 뜻을 지니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되는데 at the expense of 뭐뭐가 무엇을 잃어가면서 무엇을 버려가면서 이런 의미라고 우리가 배웠는데요. 그 표현의 뜻에는 사실 expense라는 단어의 의미가 그대로 살아있는 거죠. expense가 비용 같은 걸 뜻하는데 그러니까 무엇무엇을 비용으로 해서 at the expense of 다음에 나오는 말을 비용으로 해서 at the expense of 앞에 있는 것을 선택한다. 이런 말이죠. 그러니까 friendship 대신에 money를 선택한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비용이라는 expense의 의미가 사라져버린 게 아니고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그 의미가 살아있는 채로 at the expense of가 무엇무엇을 버려가면서 무엇무엇을 잃어가면서라는 하나의 phrase가 된 거죠. 두 번째, 구동서도 마찬가지입니다. break down은 세분하다. 이렇게 무작정 외우지 마시고 break는 무엇무엇을 부순다는 뜻이고 down은 아래쪽을 얘기하는데요. 우리가 어떤 것을 세분해 나간다고 할 때는 위에서 아래로 해나가는 느낌이 강하죠. 그래서 break down이라고 하면 물론 이 구동사는 굉장히 여러 뜻을 지닙니다마는 여기처럼 어떤 것을 카테고리를 나눈다든지 세분한다든지 이런 의미를 지니게 됩니다. 그래서 break의 의미와 down의 의미를 지닌 채로 그것이 합해져서 세분하다라는 뜻을 지니는 거지 break down 자체를 어떤 새로운 뜻으로 생각해서 무작정 암기해야 되는 건 아니란 말이죠. 자, 이디엄도 마찬가지인데요. 거기 보면 put one's foot in one's mouth 이런 표현이 있는데 직역을 해보면 발을 입에 집어넣다 이런 뜻이죠. 영어에서는 말 실수로 하는 것을 발을 입에 집어넣는 것에 비유해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존이 제나한테 임신했냐고 물어봤는데 제나가 그런 사실이 전혀 없기 때문에 굉장한 말 실수를 한 게 되겠죠. 그래서 그렇게 말함으로써 존은 대단한 실수를 했다 말 실수를 했다라는 뜻으로 존 put his foot in his mouth 이렇게 얘기한 거죠. 우리말에서는 누가 말 실수를 했다고 할 때 발을 입에 집어넣다라고 얘기하지 않지만 발을 입에 집어넣는 모습과 말 실수로 하는 것을 연결시킨 그 영어의 사고방식은 우리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 의미를 잘 생각하고 유추를 해서 그 이디엄의 진짜 의미를 생각해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구가 됐든 구동사가 됐든 이디엄이 됐든 여러분의 유추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마시고 그 수거를 단어 단위로 분해해서 단어들의 의미를 생각해보신 다음에 이해하고 그래도 안 되면 암기를 하시는 게 좋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구, 구동사, 이디엄 그 세 가지 중에서 이디엄에 대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디엄을 많이 이해하고 있는 것은 좋은데 이디엄을 활용할 때는 일종의 리스크가 따른다 이런 말씀도 드리고자 합니다. 그 거기 세 가지 리스크를 제가 적어놨는데요. 첫 번째는 한 단어도 틀리면 안 되는 그런 리스크가 있죠. 그러니까 거기 보면 bite off more than one can chew 이런 말이 나오는데 그 아주 유명한 프랭크 시나트라의 My Way라는 노래에도 나오는 표현인데 자기가 씹을 수 있는 것 chew 씹을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많은 것을 bite off 베어물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어떤 일을 저지른다든지 주제넘게 어떤 것을 한다든지 뭐 크게 일을 벌였다 사고를 친다든지 그런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길지만 통째로 한 단어도 틀리지 않고 써야 의미가 있지 예를 들어서 bite off 이렇게 얘기해서 bite out more than one can chew 이렇게 얘기하면 듣는 사람이 굉장히 어색하게 듣고 좀 우스꽝스럽게 느낄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디엄을 잘 활용하면 좋은데 그걸 활용한답시고 중간에 표현 하나를 틀리면 말하자면 자기 무식이 탄로나는 게 되기 때문에 더 어색한 결과를 가져오고 말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웬만큼 자신이 있지 않으면 그냥 내가 듣는 걸로 만족을 하고 이해하는 걸로 만족을 하고 너무 난바르지 않는 것도 하나의 요령이죠. 자, 두 번째는 out of contextual risk라고 되어 있는데 out of context라는 것은 맥락의 문맥에 맞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그러니까 문맥에 맞지 않는 자리에 그 이디엄을 쓰는 어떤 risk가 존재한다는 거죠. 거기 보면 lightning never strikes the same place twice 이렇게 되어 있는데 벼락은 같은 장소에 두 번 떨어지지 않는다 이런 뜻이죠. 이건 제 개인의 실수담과도 관련이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돈벼락 맞는다 이런 식으로 라이트닝을 뭔가 좋은 일이 급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에 비유해서 쓰기도 하기 때문에 저는 이 표현이 한 사람이 대박을 두 번 칠 수 없다. 어떤 사람에게 좋은 일만 계속해서 일어나진 않는다 라는 뜻이라고 오해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맥락에서 사용을 했는데 이건 알고 보니까 나쁜 일이 겹쳐서 발생하진 않는다. 그렇게 안 좋은 일이 겹쳐서 발생하는 것은 굉장히 드문 일이다. 그래서 어떤 안 좋은 일이 드물게 일어나는 것을 말할 때 lightning never strike the same place twice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보니까 그 표현 자체를 약간 어설프게 이해해서 우리말에서는 이런 뜻으로 쓰이니까 영어에서도 이런 뜻으로 쓰이겠지 라고 맥락을 잘못 이해해서 활용하게 되는 그런 리스크가 항상 존재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이유들로 이디엄은 우리가 무슨 뜻인지를 정확히 알아두되 국내파가 영어를 할 때는 좀 조심스럽게 쓰는 것이 좋겠다. 그 점을 기억하시고요. 마지막은 알아도 안 쓰는 표현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제가 책에서 뭐 그런 표현을 언급했는데요. 가난한 집 재산날 돌아오듯 한다. 이런 우리 속담이 있죠. 가난한 집에서는 재사를 지내는 것조차도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재산날이 왜 이렇게 빨리 돌아오냐 이런 생각을 하기가 쉬운 거죠. 그래서 안 좋은 일이 자꾸 이렇게 빈번이 일어나는 것 같을 때 그런 표현을 쓰는데 예를 들어서 누가 그런 말을 하면 그 말을 이해는 할 수 있지만 우리가 그 표현을 그렇게 자주 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 영어의 이디엄 그런 어떤 이디엄을 소개하는 책이라든지 뭐 시험에 출제되는 이디엄이라든지 그런 것들 중에도 실제로 원어민들이 이해는 하지만 아 그건 좀 올드한 느낌이다. 내지는 나는 이해는 하지만 그런 말 잘 쓰진 않는다. 그런 것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원어민조차도 그냥 이해만 하고 쓰지 않는 이디엄을 우리가 자주자주 쓸 필요는 또 없기 때문에 이디엄을 너무 남용할 필요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게 좀 올드한 느낌을 주고 어떤 게 좀 재밌는 느낌을 주는지 원어민이 아닌 이상 그걸 다 분간해내기도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이유를 생각해서라도 우리가 이디엄의 활용은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아까 말씀드리려고 했던 세 번째 구동사 제대로 활용하기로 가겠는데요. 구동사는 아까 제가 give up을 예로 들었는데 일단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up, down, in, out, on, away 뭐 이런 류의 단어들이 따라 붙는 그런 두 개 이상의 단어로 이루어진 동사 표현을 말하죠. 그래서 1번 동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번 이걸 전치사로 볼 것이냐 부사로 볼 것이냐 좀 중요하지 않고 너무 문법 따지지 말고 up, down, in, out 이런 단어로 구성되어 있다.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나눠서 조금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동사 자리에 오는 단어들을 잘 살펴보면요. 거기 제가 두 가지 예문을 드러놨는데 그는 빨리 차를 몰고 자기 집으로 가버렸다 라는 뜻의 he drove off to his house 라는 문장이 있죠. off는 어떤 소멸 같은 걸 의미하기 때문에 그냥 he drove to his house 보다는 quick하고 가버리는 느낌을 더 많이 전달하는 그런 표현이겠죠. 그래서 he drove off to his house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기본적인 동사죠. 차를 몰고 가다 라는 뜻을 지닌 drive는 근데 거기다가 그냥 차를 몰고 갔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차를 빨리 몰고 갔다 라는 뉘앙스를 추가하고자 하면 off는 그대로 두고요. 2번 부분은 그대로 두고 1번 부분 동사를 빨리 몰고 가버렸다 라는 뉘앙스를 줄 수 있는 speed라는 단어로 바꾼다는 거죠. 자, 그 밑에도 보시면 clean up the house 깨끗하게 치우다 인데 완전히 깨끗하게 치워라 라는 뜻에서 clean up 이렇게 up까지 붙여서 표현을 한 거죠. 근데 이 clean은 상당히 기본적인 단어인데 tidy라는 단어도 있죠. 그 단어는 뭔가 이렇게 멀끔하고 깔끔한 것을 표현하는 그런 형용사인데 그 형용사를 동사로 만들어서 tidy up the house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러면 clean up the house 하고는 약간 다른 뉘앙스 그러니까 집을 좀 더 깔끔하게 잘 정리하라라는 뉘앙스가 tidy라는 동사를 씀으로써 표현이 되는 거죠. 그래서 구동사를 만들 때 그 1번 동사 부분에 기본적인 동사를 쓰는 유형이 있고요. 그 기본적인 동사를 좀 응용해서 좀 더 느낌이 잘 사는 그런 동사로 바꿔서 다양하게 표현할 수 있다. 그 점을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1번 동사 부분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들의 범위가 얼마나 넓은지 보여주는 예문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 예문 factor in 같은 경우는 factor가 요인이라는 뜻이죠. 어떤 것을 구성하는 한 부분을 factor라고 하는데 그것을 in 하는 거니까 어떤 요소를 고려한다 라고 할 때 factor in 이라는 구동사를 쓸 수가 있습니다. 자 factor는 우리가 명사로만 잘 알고 있는 단어인데 이걸 가지고 구동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의 범위는 넓다는 거죠. 두 번째 보면 Hulk out 이라는 말이 나오는데요. 어벤져스 영화에 등장하는 Hulk 그 마블 캐릭터 Hulk를 얘기하는 거죠. 그 주인공이 Hulk로 변신하는 것을 영어로 Hulk out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Hulk라는 단어가 일반적인 단어가 아닌데 그 단어를 끌어다가 구동사를 만들 정도로 그렇게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 선택의 폭은 넓다는 거죠. 그래서 Hulk로 변신한다고 할 때 Hulk out 이라고 하거나 Hulk가 화가 났을 때 Hulk로 변신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뭔가에 대해서 굉장히 화를 내거나 이러는 것을 Hulk out 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비슷한 예로 Let's man up 이런 말이 나오는데 남자답게 힘을 낸다 남자답게 노력하자 최선을 다하자 이런 뜻으로 man up 이라는 말을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일 끝내야 되니까 우리 힘내자 화이팅 이라는 뜻으로 하는 말이겠죠. 자 이렇게 동사와 그 뒤에 붙는 어떤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게 프레서의 글브인데 동사 자리에 올 수 있는 단어의 범위가 상당히 넓다라는 사실을 기억을 하셔야 되고요. 그러면 계속해서 이어서 2번 자리 부사라고 불러도 좋고 전치사라고 불러도 좋고 그 자리에는 무엇이 오는가 2번 자리가 만들어지는 원리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우리한테 익숙한 up, down, in, out, on, away, across, along, off, through 이런 단어의 의미를 좀 더 깊고 넓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up이라고 하면 위를 뜻하고요. down은 아래를 뜻하고요. through는 뭐뭇을 통해라는 뜻이고 off는 없어진다는 뜻이고 우리가 그런 기본 의미는 알고 있죠. 그런데 한국어로 표현되는 그런 기본 의미보다 구동사에 쓰일 때 이런 단어들의 의미는 훨씬 폭이 넓다는 거죠. 자, 그래서 거기 보면 한국인과 원어민이 생각하는 up의 의미의 차이에 대해서 제가 책에서 그림을 가져와 봤는데 예를 들면 한국인인 경우에 up이라는 단어를 들으면 아, 이건 down의 반대말이다. 그리고 위로라는 뜻을 지닌다. 거기서 끝나죠. 그치만 원어민은 거기 있는 것처럼 up이라는 단어를 보면 위쪽 방향을 의미할 뿐만 아니라 완전히 끝나거나 마무리한다는 의미 그 다음에 이것이 동사하고 같이 붙어서 구동사를 만들 때 많이 쓰인다. 앞에서 설명드렸죠. clean up, man up 다 up이 들어갔죠. 그 다음에 단순히 방향 위를 의미하는 게 아니라 뭔가를 세우거나 쌓는다는 의미도 지닌다. 그래서 set up과 같은 표현이 만들어지는 거죠.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원어민은 여러 가지를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up은 우리말 위하고 전혀 다른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말 위가 혹은 우리말 위쪽으로가 어떤 방향만을 나타낸다면 영어의 up은 방향 플러스 완결 설립 이런 의미도 지닌다는 거죠. 제가 아까 설명드렸던 2번 자리에 오는 단어들 in, out, on, through, down, up 이런 단어들이 모두 여기 나와 있는 up처럼 이렇게 다양한 의미를 지닙니다. 그래서 딱딱 대응하는 우리말 단어의 뜻만 생각하지 말고 이것이 원어민의 머릿속에는 어떤 의미로 이해되고 있을까를 좀 생각을 해봐야 구동사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동사 뒤에 오는 단어가 얼마나 많은 의미를 지니는지 제가 5개의 단어만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요. up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위쪽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위로 끝까지 올라가면 다 끝나버리는 거죠. 그래서 끝내버린다라는 의미도 지니기 때문에 다 먹어 없앴다라고 할 때 eat up bill ate up all the food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거고요. 2번은 in인데요. 안쪽으로라는 뜻만 지니는 게 아니라 있어야 할 자리에 있는 모습을 표현하기도 하죠. 그래서 fit this last part in 이렇게 얘기하면 이 마지막 부품을 in 있는 자리에 fit 맞춰 넣어야 한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자, up과 비슷하게 3번 out은 밖으로 나가버리는 것은 완전히 다 끝내버리는 듯한 그런 느낌을 주죠. 그래서 밖이라는 뜻만 지니는 게 아니라 완전히 끝까지라는 뜻도 지니기 때문에 fight it out between themselves fight it out이라고 하면 끝 날 때까지 끝장 날 때까지 싸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끼리 다 싸워서 끝까지 싸워서 해결하도록 해라 이런 뜻으로 let them fight it out between themselves 이런 말을 할 수가 있는 거고요. 자, 우리한테 익숙한 on 뭐뭐 위에라는 뜻만 지니는 게 아니라 어떤 것에 계속 붙어있는 것처럼 뭔가 계속 진행되는 것도 on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수거지만 carry on이라고 하면 어떤 것을 계속 진행해 나간다라는 뜻이 됩니다. down도 마찬가지죠. 제가 앞에서 breakdown을 설명하면서 말씀드렸는데 어떤 것을 큰 개념에서 작은 개념으로 세분해 나갈 때 위에서 아래로 내려오는 느낌이 들죠. 그래서 어떤 것의 카테고리를 잘 나눈다 세분한다라고 할 때 breakdown이라는 표현을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presentation 같은 거에서 쓸 수 있는 표현인데 수치를 다섯 개의 카테고리로 구분한다라는 의미로 breakdown이라는 말을 쓰고 있죠. 자, 그래서 구동사를 잘 활용을 하려면 일단 1번 동사 자리에 어떤 말이 오고 그 말이 어떻게 새로운 뉘앙스를 표현하기 위해서 바뀌는가 그리고 2번 동사 다음에 나오는 단어들이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단순한 의미를 넘어서서서 얼마나 다양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가 이 두 가지를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자, 그렇게 구동사를 잘 이해하신 다음에는 이제 구동사를 잘 활용해야 될 텐데요. 제가 거기 웬만하면 구동사를 쓰자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경우에 구동사를 써서 쉽게 표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비경제적일 수도 있죠. 한 단어로 표현할 수 있는 걸 왜 두 단어로 표현하냐. 그치만 out, in, up, over, down 이런 말들이 훨씬 묘사적인 디스크립티브한 그런 느낌을 주기 때문에 원어민들은 한 단어로 재미없게 딱딱하게 표현하기보다는 두 단어 이상의 구동사로 표현하는 걸 더 좋아하죠. 그래서 1번에 보면 carry out이라는 말은 예를 들면 이제 수행하다 라는 뜻이니까 conduct라고 표현할 수 있겠지만 그 대신 carry out이라는 표현을 쓰는 게 좋겠고 어떤 것을 설립하다라고 할 때도 establish라고 심심한 단어 쓰지 마시고 set up이라고 구동사를 쓰시는 게 좋겠고요. 제거하다라는 뜻을 지닌 없애다라는 뜻을 지닌 eliminate도 쓸어서 사라져버리게 만든다 라는 뜻을 지닌 wipe out이라는 구동사를 쓰는 게 훨씬 디스크립티브해 보이겠죠. 그 다음에 어떤 것을 검토한다든지 쭉 훑어본다든지 점검한다든지 그런 뜻을 지닌 examine 대신에 쭉 훑어본다는 의미에서 go over 라는 표현을 쓰는 것이 훨씬 디스크립티브하겠죠. 자, 마지막으로 어떤 것의 범위를 좁힌다라고 할 때 구체적으로 특정한다는 뜻을 지닌 specify 대신에 narrow down 이라는 말을 쓰는 것이 훨씬 범위를 좁혀나간다 라는 의미를 잘 전달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구동사가 만들어지는 원리 제가 1번하고 2번 나눠서 설명드렸죠. 동사 부분하고 그 뒤에 오는 단어들 그 원리를 좀 기억하신 다음에 웬만하면 구동사를 쓰겠다라는 마음을 가지시고 쓸만한 구동사가 등장할 때마다 잘 기억을 해두시면 훨씬 좀 묘사적이고 자연스럽고 생생한 그런 영어를 구사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수거와 함께 살아가는 방법은 이것으로 설명을 마치고요. 다음 시간에 문법과 함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Practicus Your source for practical English